안녕하십니까 엑소옥트 입니다.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. 오늘 일본 시지옥관에서 13시 17분에 2.9의 지진이 발생하였으며 오늘 오후 16시 39분에 오키나와 근해에서 3.1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. 지금 오키나와 시지옥가에서 지진이 난 건데요. 4월 1일부터 오늘 4월 26일까지의 26일 동안의 지진 상태를 보면요. 이거 보시면 주로 이제 강진 위주로 지금 디스플레이 된 겁니다. 이걸 보시면은 지금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. 저희 뉴질랜드 지스본에서 케르마덱 통과 피지 바누아 또 로열티 그리고 솔로몬 3호와 이런 라인을 뉴 칼리도니아 이 라인을 지나쳐서 이제 그 저기 어디죠? 저기 그 파피아누기니 파피아누기니를 통과하면서 Y자를 만든다. 저기 좌측으로 인도네시아 우측으로 필리핀 그러면서 대만을 치고서 일본을 치고 올라가는 이 라인이 있고 그 다음에 그리고 중요하시면 요걸 보시면은 지금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지금 마리아나에서 지진이 났습니다. 4월 15일 날 그러면서 마리아나에서 지진이 나면서 이렇게 치고 요 라인으로 치고 올라오는 게 보이시죠? 보시면은 마리아나 또 여기도 마리아나고 화산섬 이즈제도 이즈제도 다떼야마 다떼야마까지 해가지고 지금 이 시지오가현 오늘 지진이 발생을 한 오후 13, 17분에 지진이 발생을 한 시지오가현으로 올라가죠. 보시면은 다시 보시면은 이제 마리아나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마리아나 마리아나 하면서 이게 결국에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그 두 개의 라인입니다. 그러니까 이제 뉴질랜드 지스본을 통과를 해서 케르마덱 해서 이렇게 쭉 올라와서 이제 파피아 뉴기니에서 Y자를 그린 다음에 대만을 통해서 일본의 큐슈를 치는 그 라인 그리고 이 마리아나 제도를 통해서 오가사와라 화산섬 이오지마 이즈제도를 통해서 이 간또를 치는 라인 꼭 여기서는 간또만 치는 게 아니죠. 지금 현재는 간또 지역으로 해서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죠. 현재는 근데 이제 아 그 저기 그 이즈제도까지 올라온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지금 다떼야마까지 올라와서 다떼야마까지 다떼야마까지 올라와서는 여기서는 이제 이 상황에서는 이 라인들을 봤을 때는 지금 시지오가이라든지 여기 야마나시나 도쿄 이쪽을 좀 치는 나가노아 이쪽 라인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 위에는 지금 위로 올라와요. 저기 보시면 미야기현이라든지 뭐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이 신호 맞기에 지금 현재는 요런 라인으로 보이지만 보시면은 또 큐슛죠. 그니까 지금 우선은 오늘 주진이 난 이 그 어디죠. 저기 오키나와 근해에서의 그 14시 저기 몇 분야 39분에 발생한 이 4월 26일 기준으로 볼 때는 오키나와 시지오가니까 요 오키나와 시지오가는 지금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오늘의 오키나와는 지금 파피아를 통해서 와이자를 그리면서 큐슛으로 올라온 그 라인에 오키나와 시지 난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파피아에서 마리아나를 통해서 오가사와라 이지오지마 화산삼 이지제도를 나데아마를 통해서 올라온 지진이 오늘 오후 13시 17분에 시지오가현을 친 겁니다. 저는 그렇게 봅니다. 두 개의 라인이 나눠서 치고 올라왔다는 얘기인 거죠. 그래서 오늘 오키나와와 지금 그래서 따라서 이제 오늘 저녁이라든지 내일 모레 이런 식으로 이제 앞으로의 지진들은 양상을 보면은 뉴질랜드 법칙에 의해서 미야기현의 강진이 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. 그리고 지금 이 Y자 곡선을 거리면서 필리핀을 통해서 대만으로 큐슛으로 올라와서 지금 오키나와에서 이제 오키나와에서 이제 저기 어디죠 저기 그 구마모토 큐슈를 칠 항렬이 높다. 지금 어제 4월 25일 날 사쿠라지마에서 큰 화산 폭발이 있었죠. 4일 전에 사쿠라지마에서 큰 화산 폭발이 있었고요. 그래서 지금 보면은 사쿠라지마 저기 그 큐슈와 큐슈와 그 다음에 요 간도 큐슈 그러니까 오늘 저녁부터 내일 모레 앞으로 한 2-3일 정도는 조심해 봐야 될 곳은 큐슈 간도 저기 그 다음에 미야기현 요쪽입니다. 미야기현에서 날 확률이 높습니다. 죄송합니다. 미야기현에서 뉴질랜드 법칙에 따르면은 보통 이제 미야기현에서 많이 날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냥 지역을 찍는 다음 미야기현 그 다음에 바운드를 좀 크게 한다면 큐슈와 그 다음에 이쪽 간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. 감사드립니다. 감사드립니다. 신청하시기